앞에 헤들보드 낚시하고 있는 부자지간이 있습니다. 아버지하고 아들이. 아까 보니까 오전 아침부터 나왔 었던 것 같은데. 일단 가서 낚시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. 다행히 동료가 있어서 괜찮은데 아들이 낚시를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. 도다리 비슷한거 하고 그 다음에. 다행히 동료야. 음... 이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잡혀야되는데 뭐가 잡혀야되는데 머리마를 잡았나? 총체적인 낭득이네 아, 안쪽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컴온 아, 예, 예, 예 아, 예, 예 아, 예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 아 아, och 아, 이랩, 이랩 아, 아, 예 아, 예 아, 네 아, 이 Work 하두 하두 그리고 더 나은 이 길이네 오케이 좋아요 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